2015년 10월 학력평가 8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체세포 분열 중인 조직의 일부를 나는 이 조직을 배양하는 과정 중에서 세포들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염색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A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염색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핵막이 점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전기의 모습이죠. 핵막이 소실이 되고 염색체가 형성이 되는, 응축이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전기의 모습.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핵막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간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핵막이 없으면서 지금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중기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염색 분체들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게 체세포 분열의 후기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세포질 분열 시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나에서도 한번 볼게요. 지금 세포 1개당 DNA량이 1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는 복제가 되는 중이고요. 그 다음 복제한 후에요. 그럼 복제 전에는 G1기라고 볼 수가 있고 복제 중인 이 과정은 S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복제한 후 DNA량이 2만큼 되는 과정이 바로 G2기와 그 다음에 M기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보러 갑니다. A는 하고 물어봤어요. 전기의 모습이죠. 1에서 관찰된다. 1은 G1기에요. 지금 핵막이 소실되고 있고 염색체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1이 아니라 M기의 전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E의 E 같은 경우는 S기죠. S기 때 방추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방추사는 전기 때 나타나요. 이때 만들어지고 중기 때 연결이 되죠. 자, S기 때는 무조건 이제 염색사의 형태로 해서 염색체의 복제가 일어나게 된다. 유전자의 복제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D은 이 조직에서 세포는 G2기보다 G1기가 길다 그랬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포의 수에 비례하게 이제 세포 주기의 길이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세포 주기 전체 중에서 모든 부분의 세포들이 다 분포한다면 가장 긴 시기를 차지하는 G1기 때 세포 수가 가장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짧은 주기를 차지할수록 세포 수가 짧아지게 적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G1기가 가장 길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 틀렸고 우리 디근만 맞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